안녕하세요 시동입니다. 이번에 반다이물에서 클럽지 한정판으로 RG 툴기스 애니메이션 컬러가 발매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외향적으로 크게 파츠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눈에 띄지 않고 색깔만 다르길래 그러면 한번 부은 도색으로 한정판처럼 꾸며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아크릴 붓도색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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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